Q. 공보러 공공이 돌아왔다. 공보러 공공이 돌아왔다. 아 이거 팬들이 있으면 팬들 경기장에서 공공가 나오는데 좀 아쉽죠. 조금은 불꽃대에서 미끄러져서 미국에 다녀왔어요. 아 이 팬들이 있고 계십니까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봉 선생님 오늘 곡기 전 어떤 사세로 있었나요? 아 일단 영상을 깨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호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홍보밴드 어떤 건지 궁금해. 아 이거 밴드가 아니고 테이핑 모드로. 제가 바로 크리스티안 파다르다. 듣기 말 좋네요. 오늘 기분 5글자로 표현해주세요. 기분 깨진다. 이번 시즌 가고 앞으로 연습 많이 해서 팬들한테 다 도덕하도록 하겠습니다. 호수로드 쇼 때문에 전쟁 났어요. 귀여운 사랑스러워 할 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레전드였다. 따봉! 감사합니다. 아니 30초 남았어요. 생각보다 많이 남았죠. 야 선생님. 수봉 선생님 때문에 비가 내려요. 심장마비. 살아 계실지 모르겠네요. 오빠는 어떤 해산물 좋아해요? 전 뭘 좋아해요 오빠 얼굴. 수봉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멋있었죠. 앞으로 와서. 끝. 진짜 군 전역을 하고 컴백 경기부터 준비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. 이시부 쪽에서 도와준 경민이 선을 너무 고맙고. 다 같이 파이팅 해주는 선수들. 팬들 캠프자의 선수들에게 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. 이겼어요. 정말 기가 극장의 조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